단풍랜드... 그냥 들어가면 돼 이거? 오우 옆길 빠져서 볼게 있나? 조사? 아니 잠을 늘렀다 입장권을 사야되는구나 플리미엄은 더럽게 비싸네 1번 한 번 나가면 제 입장할 수 없다 아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되는건가? 프리미엄은 그럼 한 번 쓰면 계속 갔다갔다 할 수 있는건가?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 에잉... 입장권 검사가 있겠어 마을 컨셉트 딱 그런식인건가? 단풍랜드에 어서오쇼 근데 한참가지고 두기서 들어왔다고 셋이서? 어헝... 의무 없나? 안 보이는데 뭐 없겠지 짤랑짤랑거리는것도 없으니까 와 저기 승리 보여요 가까이서 보니 더 근사하네요 이 달일 지나면 단풍랜드인가 나오겠죠 아 벌써부터 신나요 랜드는 랜드인데 뭐... 음 여기도 휑하네 뭐 종이저고리 하나 보이고 엥 여기가 신나는 단풍랜드인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설마 어느 쉬는 날인가요? 입장은 됐으니까 쉬는 날은 아닐겁니다 뭐 어디 모여서 공연이라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다 열리냐 이거? 이런식이면은 어느 세월에 다 확인을 해보니 이거 일단 상자 입장권 검사 어트랙션인가 이거? 입장권을 확인 이게 다야? 이거는 뭐 없어? 어휴 어디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하나씩 낮춰보면서 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어휴 올라가봐 올라가 이런데 이런데 없어? 호호 방송 밑에 이런데 없어? 방송 맞아? 딱지 같기도 하고 이거 이런거 꽃 걸어둔거 없네 너무 허한데 배경음악이라도 깔아주든가 이러면 내 코속이 들릴거 아니야 어 싫은데 코속이 이거 뭐야 숨소리 어 숨소리가 기억이 안나냐 이거는? 뭐지? 쟁반이랑 아 뭐 있는게 없어 사람이 없어 열어 잠겼어 또? 아 여기서는 뭐 열쇠를 찾아야 되나? 베르뱅 안되네 여기서는? 뭐 안되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거 버섯이 아닐까? 버섯? stimulate Darren 야 야 야 안 내겨내 아 뭐 딸랑거리질 않았으니만 이런식이면은 어디어디 다 돌아봐야되는거니 거기 가신 낙은 애님 군바가 뭘 뒤집어쓴거야 가발? 부디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라오 싫은데 여기 먼저 말이 없이 저분이 너무 신경쓰여요 내 맘대로 증거하게 해주라야 여기 계속 있던 그 녀석들이 어서 이쪽으로 오시게 목소리를 지으려도 될까 근데 허용 많이 있다 낙은 애님 부디 도와주시길 바라오 종이녀 녀석들이 단풍련대로 집을 삼켜버렸소 게다가 녀석들은 이곳에 스태프를 닥치현들을 잡아다가 저 성안에 가두어버렸소 너는 옆불에 못차고 있는거 같은데 그걸로도 좀 다 찔러든건 자르든거 하지그러냐 어떻게 날 즐겨버리고 이런 차림까지 했소만 이대로는 잊지 않고은 값이 아까워죽겠소 어떻게 좀 해주시오 나도 아까야마 왜 옆에서 밥 열 올리고있냐 여기에도 종이년병이 있다니 단풍련대로 평화를 해치는 고얀놈이에요 어 마리오씨 또 누구야 넌 왜 배놀하려고 와봤더니 여쭘봐요 파란색 리본이 맞고있어서 숨은 데까지 지나갈 수 없어요 아 저기 노란색 중인 리본도 저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도 있네 그럼 먼저 파란색 리본을 청일고나서 다음으로 가야겠어요 다음은 노란색 파란색 리본 때문이라도 성으로 가야만하오 마리오공 보탄병공 성으로 잔입하는게 좋겠소 얘 말투가 왜이래 올리비아씨 아저씨 나셨습니다 머스태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건 사실이니 일단 성으로 가긴 해야겠습니다 나 이건 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에서 여기 왔어? 뭐야 꼬리? 근처에 제일 꼬리로 쓸어넘긴다 너구리꼬리 그거구나 또 뭐 없어? 성 안에 갇혀있소 꺼내주시오 넌 메인스트리트 쭉 따라 거기란네? 여기에도 앉은 지뢰가 하나 있으려나? 다른 곳에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집안에 버섯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또 건물 건물 다 돌아다니는 거는 해봐야겠고 여기 지도도 있네 꺄아아아아아 어떤 애..쌀바라게 애어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피노 패대장 아니야? 야, 나와봐 안 안 안 허우..무초다 신나거지 갖고 팔려 액세서리 필요 없으신가요? 기념품 가게 앞에서 팔고 있으니까yah건 한번 눌러주세요 경부시하고 가네? 일단 이것도 잡아야지 흠흠 잡았고 잡았고 저쪽도 있고 저 한쪽에 저저저씨 까만거 이름 뭐였더라 닌지였나 뭐였나 뭐있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볼까? 이거 지금 볼 수 있냐? 어우 세세하기도 써있네 1번이 안내소고 10번이 그냥 문가게 저기서 악세사리 살 수 있다는거고 지금 화살표가 내 위치고 2번은 수리검도장 6번이 메인인거 같고 2번도 한번 가볼까 그럼? 구멍도 메꿀겸 열어봐라 이거 일일이 다 돌아 봐야되는거겠지 싶은데 여기는 뭐야 하 아하 뭐 뭐 뭐 아있도 들어가있네 방석빼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 들어가있냐 또 방석을 빼앗겼어요 넌 어헤이 방석이 있어서 다행이다 잘 놀고있고 잘 놀고있고 그냥 빈집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봐봐봐봐라 근데 처음부분은 그냥 빈집뿐이었지 여긴 안쪽으로 이어지는덴가 그것도 아니고 저기 또 버섯있고 호잇 호잇 내려와 빠바밤 이 집 뒤쪽의 수리검 도장에서는 경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뒤로 어떻게 가는데 그걸 알려줘야지 응 가보자 아 옆에 문이 있었나 왼쪽에 이쪽이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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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맞아 근데 벽이 막혀있는데 이건 안쪽에서 탭으로 또 막아져있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여기 있구나 수리검도장 입구는 이쪽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복잡실업 기술이 일단 돈 챙겨먹고 여기 올라갈 수 있지 내려와 저기 가운데 거북이자 뚜껑? 껍데기? 전 뭔가요 싶네 여기 수리검도장 담당 스태프 자주 없어진대요 어쩜 스태프 들어오면서 땡땡치고 있는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들어가 볼까 여기도 입장검사 하나? 입장검사? 입장권 검사? 뭐 이게 들어도 돼? 뭐 태고 같은게 있어 똥똥똥거리고 잠깐만 익스퍼트모드 99점 키노피오가 최고점수? 음? 근데 뭐 뭐 있어야지 내가 뭘 하든금 할거 아냐 스태프를 잡아 알아야 된다 이런건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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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한명 스페셜경품 야구선수 사인볼 농마을보드에 도전하여 아니 차 스태프가 지금 다 납치당한 상태였지? 아... 아... 벌써 저기 저로 붙어있었네? 그러면은... 영락없이 성을 먼저 가봐야 되는 거... 겠지? 어우 크다. 오, 이것이 다 부르는 데 랜드마크 웅장한 성이군요. 이 안쪽에 스태프 키높이 오시들이 잡혀있을 거예요. 열쇠 필요한 거 아냐? 빨리 스태프 덜 구해주고 겸사겸사 종일 리본도 떼어내고 그런다면 신나게 눕시다. 옆으로 돌려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문이... 안 열리요. 손잡이를 쓰지 말입니다. 저기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문 열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은 종이인형병일 뿐일 겁니다. 아, 연약한 제의 힘으로 이 무거운 문을 열 수 없어요. 말이 오고, 부탁드리오. 반대로 미는 거 아니까? 이건 그냥 힘으로 며수 될 일이 아닙니다. 어? 뭐 열쇠 구멍이 있긴 하지? 여기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아, 뭐야? 열쇠 구멍이 있었구나. 그럼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겠네요. 쉽다, 쉬워. 음, 근데 성문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열쇠를 찾아야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왜, 쉽지 않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생겼네. 나와임마. 간팔 붙어있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따듣고 있었어요? 이 스토커 같은 놈. 어택션 출입구는 여기 스태프들이 여닫고 있으니까 스태프룸에 가면 여기 새가 있을지도 몰라요. 스태프룸으로 가라고.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마침 왼쪽에 지도도 있으니까 스태프룸 위치 한번 다시 보자. 스태프룸, 스태프룸. 스태프룸. 어디요? 안 써있어? 음? 종합안내소 쪽을 가봐? 이 스태프룸 어디 있을까? 뭐냐? 수수께끼지. 역할로기 사진관. 저거 내려주고 싶은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이쪽에 올라가면 되나? 군바도 있네. 듣기? 종이 거인 잔다. 안 움직인다. 근속이 내서 깨우자. 옆에 저 등딱지 말하는 건가? 올라가보자. 여기서 넘어갔어.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가 잡혀있네. 기다려봐. 순서 지켜. 나 문 열었어, 지금? 잘됐다. 어둘결에 들어왔는데. 요거 좀 빼내고. 상자도 확인하고. 지붕에서 가끔 발 쏘여들려요. 이건 쥐소리겠죠? 나더러 쥐라는 건가? 열어. 입장권. 입장권 확인. 하긴. 너무 짜다. 또 다시 올라가고. 위에 꿈바도 간판뒤 안에 숨어있던 거. 저것도 잡아야겠지? 야, 나와봐. 여기 맞냐? 어, 맞구나. 여기 있어. 어딨냐? 이거야. 놀이야. Area TV번 Pushed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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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Ianya TV번호 가라따는 건가..? bulip. 네, 그нос시면. 있는거 같네? 나와라. 사진 찍으라는데 제가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혼자밖에 없냐?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지? 내 지금 어디 갈라 했었더라는데? 스태프룸. 대체 어디야 거기다? 올라가서 길 따라가보자. 스태프룸, 스태프룸. 정화받내서 근처였려나? 어딜려나? 어지간한 어트랙션 있는 그런 데서는 스태프룸은 거짓 구석에 있는 걸로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아르몬지 갈 걸 그랬나? 와, 종이다. 땡. 아, 이게 큰 속이구나. 종이가인 일어났다. 이제 나갈 수 있다. 저것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고. 어, 여기까지 온다. 깡. 마리오씨 감사합니다. 옳지. 나가자. 열고. 감사합니다. 전 여기 스태프예요. 다른 스태프들은 뭐, 스태프룸에 숨어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딘데? 아, 동쪽 끝이야.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입구를 숨겨뒀어요. 뭐, 그런 식이. 할 것 같아. 그려. 앉는 지도에도 안 나와있었으니까. 숨겨놨겠지. 종이가인은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Society 나러ез Brook 부닫기게 하고 뒤로 돌아? fires 여기서 эта 대기. 뭘 많이 튕겨대는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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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 어디까지 가니? 잘 찢어진다, 잘 찢어진다. 이쪽. In my Joe. 아무튼 잡았고. 동쪽 끝으로 가랬지. 자, 꿈바이들 나왔던 거는 어디로 갔을라나? 여기도 열어두고? 열어. 여기 들어가봤어, 내가? 여긴 들어가고 어딘 안 들어가고 있으니, 헷갈려가지고. 되나? 여. 야옹. 야옹. 고양이는 언제나 딩글딩글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구겨져서 굴름 되지 않나 그럼? 아무튼. 집은. 나중에 한번 다시 쓱 돌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동쪽 끝으로 가자. 스태프룸, 스태프룸. 아. 아. 오케이. 헤이호는 이제 따로 전투는 안 되는데. 저. 뭉쳐였나? 쟤네들은. 아직 너무 단단하고. 여기는 어디냐. 멍멍이도 있네. 멍멍이도 있네. 아하. 이러고. 아니면 아닌 거고. 루이지는. 뭐. 뭐. 어디 갔다라. 뭐. 뭐. 찾으러 간다 했었지. 열쇠 했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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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냐. 딸랑딸랑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있으려나. 맞네. 근데 동쪽 끝은 어딜 안 가? 일단 세이브. 세이브. 여기 어디 있지도 없나. 멍멍이든. 지나가도 되나 이거? 안 되는 거 같네. 개밥을 줘야 될 것 같고. 아. 무서워요. 얼굴은 동그라니 귀여운데. 화가 아주 많이 난 것 같아요. 조사. 동물과에 만난 뼈다귀 뺑냥. 비싸. 여기도 버섯 안에 있었고. 버섯도 많네 여기. 가만있으면서 주변에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 저쪽 먼저 가서 이거 뗄 걸 그랬구나. 이런. 순서가 살짝 꼬였네. 왼쪽으로 바로 오느라고. 여긴. 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옆방이랑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구나. 항아리는 뭐야 이거다. 방선은 괜히 다 뒤집고 싶고. 아따 많이도 있네 여기. 여긴 그냥 버섯 들고 오는 방인 건가 그럼? 참 귀엽다. 음. 뼈다귀를 갖고 놀고는 한. 있네. 뼈다귀들이. 갖고 임마. 갖고 와. 공을 왜 안 줘.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역시 뼈다귀로 케첩을 하기. 힘들어. 공을 갖다 달라는 건가 애들은? 아따 귀찮은 것들. 옆에 문은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저기도 잠겨 있으니까 열쇠가 있을 싶은데. 일단 돌아가서 저기 열고 맞아 돌자 생각보다 할게 많다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